여기가 한 2년대에 개발한 내년에 상암동 수교단지인데 우리 목동원의 할아버지들도 다 와 봤어요. 벌써 1년 됐네. 여기 새로 촬영도 하고 이래서 아마 촬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탕크식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휴식과 소담도 하고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부대에서는 어머니 전부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그냥 차림살이를 하네. 오늘 내가 메다스케어를 본 6,000도를 보고 지금 여기 아직 어디있어요? 그냥 애플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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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4,000원이요. 요거 한 잔 먹고 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이득주 농장이라고 또 매실을 다 알라 가있죠. 이번에 우리 같은 할배님들 우리 노력들을 해서 매일 움직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가는 데까지 잘하고 싶다. 화이팅! 예율이 네 année 네 네 감사합니다.